Q.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이제 되나요? 이제 되나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불안정해서 아, 된다, 된다. 으악! 오케이. 근데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엄청 까매졌어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늘 사녹을 했는데 정말 많은 캐럿 분들이 와주셔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네. 근데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벌써 12월 30일인데 진짜 1년이 확확 빨리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태까지 여태까지 항상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고마..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캐럿 분들 없었으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먹었나요? 전 산옥 들어가기 전에 먹었어요. 미역국은 못 먹었는데 진짜 케익은 많이 먹었어요. 멤버들이 케익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케익 맛있게 먹고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맛있었어요. 하나는 막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였었고 다른 거는 무슨 초코 케이크? 뭐 티라미수 같이 생긴 케이크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벌써 생일이라는 게 졸업because 뭐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땠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궁금해요. 크리스마스가 진짜 제가 엄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홀리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노래 듣는 것도 너무 좋고 크리스마스 트리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달려있는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요즘 엄청 추우니까 오늘은 그나마 좀 덜 추운데 요즘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요즘 감기가 유행이어서 그걸 진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새해인데 몸 안 좋게 이렇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 진짜 잘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약속 오케이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고마워요 저도 감기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cky . emptying us from Argentina Thank you guys all for the birthday wishes, uh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all for making 2017 such a wonderful year, we had so much fun this year you guys Made it so amazing Always supporting us giving us energy, giving us confidence helping us build our confidence 저희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싶어요. 슈아 보고싶어요 라고 써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싶어요. 오늘 그래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생일 때. 너무 행복해. 저는 거의 새해로 새로운 2018년으로 넘어가잖아요. 2018년에는 더 멋있어지고 싶어요. 요즘 기타를 연습 못했거든요. 근데 더 연습해서 잘 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좀 많이 연습해보고 싶어요. 잘 치고 싶어요. 그게 제 새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새해 목표?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구나. 아 맞다. 이제 고 팬미팅인데 제가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너무 신나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여러분 이제 저희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생일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오늘 정환이가 원래 기대 기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 생일이어서 정환이가 저한테 너의 난리니까 캐럿 분들한테 나 슈한테 토스 한다고 전해 달라고 해가지고 네 정환이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환이 우리의 기대 기대를 따뜻한 우유 한 잔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고마워요. 생일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해 주셔서 안녕